스플라틴은 당연히... 그건 맞을 것 같아? 어떻게 알아? 저는 이렇게... 네! 스플라틴은... 진짜? 저는 이게... 왜냐하면 이게... 이게? 너 말 잘 들었나봐 오 마이 가시 너 말 잘 들었나봐, 아준아 좋아? 응 땡큐 세이나 한번 해야지 너무 비싸요 엄마 선물 뭘 것 같아? 삼촌 거부터 먼저 오픈해봐 오케이 진짜 크다 It's huge 뭘 것 같아, 그거는? 그냥 박스? 그냥 박스 줬을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 박스 뭐? 피카츄 피카츄? 피카츄 뭐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뭐? 뭐? 아무렇게를 막 댔지 말고 피카 벵 오! 아! 피카츄 벵 피카 벵 응, 피카 벵 오케이 열어봐야지 피카 벵 오케이 삼촌은 일어나면 고맙습니다 해야겠다 나 피카츄 감사합니다.